어서오십쇼 환영합니다 와우 와우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자 결차 정해진 위치에 서주시고요 자 우리 호라인진을 보기 위해 또 어려운 노력해 주신 기자님들께서 지금 자리하고 계십니다 우리 호라인진 단체 인사 부탁드릴까요? 인사 드려...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습니다 단체 인사 부탁드릴까요? 인사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호라인진의 리더와 메인보컬 빈씨입니다 네 자 쭉쭉쭉 한번씩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라인진에서 메인단스를 맡고 있는 제롬이입니다 제롬이 안녕하세요 저는 호라인진의 막내 마크스입니다 보컬을 맡고 있습니다 네 마크스 안녕하세요 저는 호라인진의 보컬 카일러입니다 카일러 안녕하세요 저는 호라인진의 메인 라퍼 레이슨입니다 윈슨 안녕하세요 저는 호라인진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윈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라인진의 보컬 김입니다 한국의 이끝은 남은 그룹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저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리더의 빈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정말 놀라운 기분이 마지막으로 그룹이 정말 정말 많이 준비했고 저는 정말 정말 기뻐하기도 하고 저도 정말 기뻐하고 드디어 저희 그룹이 정말 많이 준비해왔던 그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그리고 호라인진의 리더 저는 그룹을 가진 그룹을 이끌고 그룹을 더 ans라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부터 호라이즌의 리더로서 전세계 앞에서 저희 그룹이 가지고 있는 무한대의 면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100일의 미래클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100일의 K-training journey에서 가장 흥미로운 순간이 무엇일까요? 네, 호라이즌 예롱입니다. 저는 가장 흥미로운 순간이 모든 순간이 시작됐습니다. 필리핀에서 가장 흥미로운 순간이 기억나요. 우리의 첫 팬미팅에서 가장 흥미로운 순간이 기억나요. 그리고 제가 계속 흥미로운 순간이 기억나요. 그 날에 대해 다시 돌아올게 되면 그 날에 대해 기억나요.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아마도 이 모든 것을 시작한 그 순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필리핀에서 진행한 저의 첫 팬미팅이죠. 아직도 제가 무대 위에 있을 때 감사한 감정으로 벅쳤던 그 순간이 기억나요. 제가 힘들 때마다 그 날을 생각해서 저희가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흥미로운 순간이 기억나요. 네, 김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에서 가장 흥미로운 순간이 기억나요. 하지만 모두가 가장 흥미로운 순간이 기억나요. 한국 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이 기대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다른 아이돌들을 실제로 보고 선배님들의 무대를 직접 보는 게 가장 기대됩니다. 선배님들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시작은 제 시작은 제 시작은 그 순간이 가장 흥미로운 순간이 기억나요. 한국 활동을 하는 게 어려운 점이 어려운 점이 있음. 그리고 여러분은 그 순간이 굉장히 익숙한 점입니다. 그렇게 재생들의 시작은 정말 익숙한 점이 있어서 제 시작은 제 시작은 제 시작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느냐? 제가 중요한 점이 무엇이 되는지 궁금하나요? 어떤 멤버가 어떤지 궁금한지 궁금하느냐? 아니요. 아니요, 저롬이 미라가.. I think the difference between K-training and Philippine Training is very different because K-training is very strict and you need to always do the synchronization always need that and the detailed we need the detailed and I think more on that is 이 시간은 잘 금리jon 있는 것입니다. 예상뉴지는 좋은 날과 같이 연습을 위해 목적들도 진행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여기 하나가 너무 놀라웠습니다. 우리는 정말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30분 정도 되면 우리는 정말 잘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을 잘 들었을 것 같아요. 네? 네 우선 필리핀과 한국의 트레이닝 시스템을 말씀드리자면 정말 다르다고 말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 K-트레이닝은 항상 좀 다른 점이 정말 시스템이 잘 되어있고 모든 스케줄이 다 정리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디테일한 점도 다 보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한국에 왔을 때 정말 놀랐던 게 이 시간에 대한 한국인들의 그런 기준이 되게 엄격하게 해서 저희가 그걸 따르는데 조금 어려웠는데 지금은 잘 따르고 있고요. 30초만 늦어도 스케줄이 조금 바로 딜레이 되는 게 이런 거에 조금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